안녕하세요. 진의 브이로그입니다. 저는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셰프님 중에 한 분인 이현복 셰프님의 쿠킹클래스에 이렇게 가서 요리를 배우게 됐는데요. 사실 셰프님한테 요리를 많이 배워본 적은 없고 식당 가서 요리를 이렇게 몇 번 얻어먹은 적만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가는 쿠킹클래스는 뭐 사실 쿠킹클래스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부탁으로 이렇게 한번 요리를 가르쳐 주시게 됐습니다. 사실 뭐 고객님은 이미 몇 번 놀러 가봤는데 되게 분위기가 좋고 요리를 배우기 괜찮은 환경입니다. 저도 그래서 요리가 취미였었던지라 셰프님한테 이거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 셰프님이 저한테 후라이팬과 냄비, 칼 이런 거를 선물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이는 제가 조금 더 이 그 셰프님의 손주보다는 많지만 이 손주의 마음으로다가 셰프님과 이렇게 친한 친구가 되어 이렇게 자주 뵈러 가는 한 중년입니다.